Selamat sore! Hi! Nama aku 경ju. Ini Bahasa Indonesia yang aku udah belajar. Nah, kalau kamu ingin belajar Bahasa Indonesia juga, kamu harus nonton video ini. Yuk, dengerin dan ikutin aku ya! Attasan. Sangsa. Aku sepul dengan attasan itu. Nah, ku sangsa 짜증na. Suorang attasan harus mumbar hatikan bahan. Sanggupja는 hagupja를 챙겨줘야 해. Dimarahin. Honna da. Aku dimarahin. Habis habisan. Nah, 심하게 혼났어. Anakku cil. Memang takkut. Dimarahin. Oleh orang tuanya. Orin aina, 당연히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무섭겠지. Habis habisan. 심하게et. Havehenti ya. Hasbisan, Cancer Na jattu. Gae, 핸드폰이 떨어져서 심하게 부서졌어. 라뽀란 보고서 레포트 라뽀란 꾸꾸랑 사뚜름불 내 보고서는 한 장이 모잘라 까미라기 문부앗 라뽀란 뜬 땅블라자란 하리이니 우리는 오늘 수업에 대한 레포트를 쓰는 중이야 에모시안 감정적인 내 생각엔 요즘 그분이 자주 감정적인 것 같아 장안 에모시안 끝바다 아나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상사 아따산 직원 바화안 짜증난 쓱을 관찰하다 주목하다 문버르 핫디깐 혼나다 디마라힌 어근으로는 마라 화나다 완전히 심하게 하비사비산 젊은이 아나 끝질 같은 뜻으로 르마자 당연히 매망 매망 애망 겁나는 두려운 딱굿 심하게 하비사비산 하비스 남지 않다 끝나다 부서지다 깨지다 한줄 뭐뭐때문에 까레나 보고서 레포트 라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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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다 부족한 모자라는 꾸랑 더 많은 더 르비 몇 장 몇 실 몇 줄 림바르 뭐뭐라는 중 또한 라기 만들다 창조하다 문부한 뭐뭐에 관하여 뜬 땅 수어 블라자란 감정적인 에모시한 의견 삐끼르 요즘 아키르 아키르이니 나 그 상사 짜증나 넌 뭘 당했는데 방금 내 보고서 한장이 부족하다고 심하게 혼났어 내 생각엔 요즘 그분이 자주 감정적인 것 같아 그래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쿠 비야사냐 디야 딱 브기뚜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 삼빠이 준빠 또 만나요.